국립 해양 문화재 연구소가 군산 지역 수중 문화재를 발굴하고 또 연구와 교육 등을 전담할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군산 군도를 중심으로 바닷속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무궁무진한데 정작 군산에 관련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와 과제를 조경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예로부터 바다 교통의 요충지였던 고군산 군도 해상. 바닷속에는 상국시대부터 조선 말기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유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해양문화재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발굴을 시작한 지난해부터 찾아낸 유물만 벌써 570점에 이릅니다. 그동안 고군산 군도 해상에서 끌어올린 발굴 유물 1만 5천여 점은 대부분 전남 목포에 있는 국립 해양문화재 연구소로 옮겨졌습니다. 군산 등 전북에는 수중 유물을 발굴하고 연구할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양문화재 연구소가 오는 2027년까지 군산의 발굴 조사와 관리 보존,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할 국립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센터를 지금 지으려고 이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면 아마 군산시 이쪽에서 좋은 유물들이 이쪽으로 다시 와서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산시도 비응도와 야미도 등 센터가 들어설 만한 터 두 곳을 정해놓고 해양문화재 연구소 측과 조율 중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전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연구센터 자체가 들어오면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효과가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만 천억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내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규 사업 예산 배정에 지극히 인색한 현 정부가 수익성 논리를 넘어 지역에 꼭 필요한 전문기관 설립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